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안젤리카는 23시간 동안 죽어 천국과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8살 먹은 남자아이가 불길에서 고통받는 지옥 2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곳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단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고요? 어째서 왜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에 이르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니라. 그것은 진리니라. 그러나 아이들도 반드시 내게로 와야 한다.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 예수님께서 제게 8살 먹은 남자아이가 불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소녀는 계속 울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 아이 주변에 만화 인물들과 닮아 보이는 마귀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드래곤, 보이스, 벤텐, 포켓몬, 도랄 등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아이의 생애를 담은 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화면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TV 앞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TV에서 매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드라마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들이란다. 보아라,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그 소년이 부모님을 향해 반항하고 불순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그 아이는 불순정하고 물건을 던지며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뒤 어떤 차가 그 소년을 치었고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지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만화 영화 때문에, 반항 때문에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많단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만화 영화가 지옥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항과 불순정, 분쟁과 미움 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마귀들이기 때문이란다. 결국 다른 마귀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선행보다는 악행을 일삼토록 만든단다. 아이들이 TV를 통해 보는 무엇이든지 현실에서도 그대로 따라하길 원하게 만들지.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왜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와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지식을 얻게 되면 그때는 그들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딸아, 나를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에서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주님께서 제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는지를 잘 보거라.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것이 절대 아니란다.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점 흠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주님은 지옥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어떤 터널로 갔었는데 거기에는 깊은 구릉으로 떨어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명이나 이천명이 아닌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모래가 떨어지듯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슬프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이란다. 이래하여 영혼이 끊어지게 된단다. 멸망하는 인간을 보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들은 또한 이곳에서 회의를 한단다. 그들은 인간에게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위해 모인단다. 그들은 매일 비밀회의를 한단다. 주님께서 저를 어느 감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과 그 쥐를 애워싸고 있는 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종류의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딸아, 그들은 지금 목회자들과 가족들, 성교사들, 전도사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단다. 딸아, 마귀는 그들을 파멸시키기를 원하고 있단다. 그들을 죽일 많은 화살들을 준비하고 있단다. 마귀는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시켜 이곳으로 데려오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갈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거라.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고 있단다. 저들은 특히 목회자들과 그 가족을 파멸하길 원한단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들은 목회자 가족들을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맡긴 양띠들,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란다. 마귀는 목회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단다. 뒤를 돌아보게 해서 결국 지옥행으로 종결짓게 만든단다. 가서 목사들이 진리를 양띠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전하거라.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자신들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라. 주님은 제게 한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며 걷고 있는 한 터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서 발끝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내가 보는 저 사람들은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단다. 그들의 등에 지고 있는 것들은 죄란다. 가서 저들에게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벗어놓으면 참된 안식을 얻게 놓으라고 전하거라. 바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느니라. 따라, 두 팔을 벌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전하거라.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기에 있는 저 젊은 남자가 제 사촌입니다. 주님, 저기 내려오고 있는 저 젊은 여자 또한 제 친척입니다. 제 가족도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하거라. 가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너는 가서 내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의 피는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한 바를 내가 가서 전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할 터인데 그 사람의 해결하지 않아도 너에게 놓여진 책임은 제암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므로 그의 피가 너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다른 용광로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화염에 휩싸인 어떤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비명을 지르며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보고 있는 불길에 휩싸인 저 여자가 셀레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구나. 넌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꼭 말해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꼭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왜 내가 그러길 원하시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부를 때마다 난 여기서도 고통받고 고문받아요. 그리고 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도 이 지옥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꼭 가서 말하세요.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지옥은 정말 실제한다고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마귀들은 멀리서 그녀 몸에 창을 던졌다. 내가 그것을 둘러보았을 때 그것은 죽은 많은 가수들과 아티스트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물은 없었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유황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더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벌레들도 무수히 증가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해결하지 않는 자들의 싹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젤리카의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